갑자기 차가워진 가을을 달래기라도 하듯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.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,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는 극심한 기온 차이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토요일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 이 비가 지난 뒤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.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겨울에 가까운 추위가 반짝 찾아오니까요. 기온 변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.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났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. 제주도는 앞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를 비롯해 전주와 대구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 극심한 기온 변화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